이번... 이거 자칸 찍을 때는 단 1%의 억텐도 없이 있는 그대로 해보는 것 같아. 언제까지 억게 추게 할 거야. 기현이야 오늘 코 미쳤다. 아니 깨져있다고 지금 움직여서 무슨 짐을 벗고 나온다는 거야 좋아 입이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 어? 뭐 이렇게 이따 인사하고 이제 가면 돼 집에? 몰라 나도 이거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없어 없어 우리 한번 해줘요